요수하서 2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창녀다. 기생이다.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고 그의 직업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과는 거리가 전혀 먼 사람. 그리고는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거인들. 전혀 믿음의 거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요. 누구든지 우리가 선입견으로 바라보면 이방여인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조상 믿음의 거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죠. 요소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생 집에 갔습니다. 기생 라흡의 집에 간 것은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신분이 빨리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 자료에 왔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우리 바나바 사회부가 금방 알아차리고 처음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기생의 집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출 수가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죠.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좋은 곳이 기생의 집이라 생각을 하고 정탐꾼들이 거기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 이상하다, 저 수상하다, 저 간첩같다. 그래서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빨리 그 사람을 잡으라. 정탐꾼이기 때문에 라흡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죠. 왕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왔는지 나는 몰랐고 그리고 갔지만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어두울 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숨겼어요. 삼나무 대를 가지고는 옷감을 만듭니다.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지붕에 널어놓은 삼대, 삼나무 대 밑에다가 숨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잠들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왜 숨겨줬는가 하면은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종로를 타던 사람들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킹스 하우웨이라고 왕의 대로가 있어요. 요단 동편으로 왕의 대로가 있는데 무역상들이 주로 그 길로 무역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당신의 땅에 조금 더 손상을 입히지 않을 테니까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아모리 왕 시혼이 전쟁 장비를 갖추고 싸움을 걸어왔죠.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고요. 바산왕 옥도 이렇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간담이 녹았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11절에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요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와 같으신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저는 이성이 무너질 것을 합니다. 이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족도 선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십시다. 빨간 줄을 메어 타십시오. 이 줄이 메어 달려있는 집은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손해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겨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밧줄로 성 밑으로 내려서 3일은 숨어 있읍시오. 산에서 3일 정도는 숨어 있다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때에 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대로 산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호수하에게로 갔다. 이런 내용이 오늘 2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중에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방 여인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어쩌면 사회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것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해를 가른 이야기,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다 처부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기억나죠? 믿음은 뭐에서 오고?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었으면 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왕에게 발각되면 사형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차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직력을 오래 살게 되었다. 직력을 오래 살다가 나왔다 하면 사람들에게 왕따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 첩자하고 스파이하고 내통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질 날이 올 줄 나는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건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류고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들었죠. 라합도 살고 라합의 가족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라합이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죠. 우리는 사도행제 16장 31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안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여류고성의 기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일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유대인하고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 유대인의 이름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방인, 창녀, 유대인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 듣던 이름인데 보아스의 아내는 그럼 누구죠? 루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벳이 나와요. 오벳은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보금을 들었어요.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위하여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가족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망해가는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가정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본 것처럼 이 믿음의 DNA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서 이세를 낳고 이세에게서 다윗이 낳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계속해서 이 가정의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믿음의 DNA가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 라합, 라합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외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했던 사람 라합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나 비교해 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라합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합과 같은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나서 피팍 많이 받으신 분들 계세요. 집에서 쫓겨나시는 분도 계시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 아궁이에 던짐을 당한 분도 계시고요. 뭔가 피팍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DNA가 그다음 제너러이션까지 흘러가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피팍했던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또 귀한 자녀들이 되는 이런 가정들이 우리 많이 계세요.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 허물로 죽은 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태신앙이라고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복음을 일찍 들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죠. 복음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왔는가 하면 우리 증조할아버님부터 왔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이 안동시장 장날에 안동시장에 나가쳤다가 미국 선교사의 선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구나. 미신을 믿어왔거든요. 미신을 믿어왔던 이 헛된 삶. 내가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미신을 믿고 어두운 가운데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장날에 장보러 가셨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된 거죠. 저희 증조하라버님이 하셨던 일은 문중의 소작인이었습니다. 문중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 몇 감아나 이런 것 좀 받아서 그렇게 살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농부이셨어요. 그런데 이 문중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 땅을 뺏어버렸네요. 그 땅을 뺏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밥줄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밥줄이 끊어져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밧줄을 가지고 다리에 묶고 낙동강 모래사장을 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눈, 코, 입에는 그냥 모래가 막 들어오죠.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문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가족이 살아가는 유일한 생계의 근거인 토지 빼앗겼어요. 젊은인 아이들에게 심한 모욕과 초롱을 당했어요. 그리고 문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건 남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진 것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서부터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은 어린 내가 함께 모여서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추모예배를 드릴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저의 신앙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성교사님들이 평양신학교 보내주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 밑에는 팔남매가 계시는데 믿음으로 이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장남과 차남 장남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그 다음에 차남 저희 삼촌 두 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셨고 한 분은 6.25 때 나라에 목숨을 바치셨어요. 전사하셨어요. 그리고 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의사와 결혼해서 또 권사님으로 참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셨고 마지막 밑에 두 아드님은 다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단지에 은퇴를 하셨지만 어린 저에게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정예배를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10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0편 37편 25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젊어서 늙기까지 10편 37편은 노년에 쓴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보고 쓴 시예요. 내가 젊어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위하여서 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믿음 지킨 사람 믿음 위하여서 땅 빼앗기고 믿음 위하여서 조롱당하고 믿음 위하여서 쫓겨나가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거짓처럼 이렇게 빌어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얘기니까 제가 보고 느끼고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라합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나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믿음의 거장이 되잖아요. 정말 저 자신을 보면 부끄럽기 짜기 없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 나이지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정말 그 찬송처럼 살려고 불렀던 찬송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애써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라합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라합입니다 할 때에 마치 내 지나온 인생이 마치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믿음의 DNA를 주셔서 위로부터 그 믿음의 DNA를 물려받게 하시고 이 믿음의 DNA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이 믿음의 DNA를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촉촉이 적셔지고 가슴은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버둥치고 그래도 믿음의 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생각해보면 정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성이 절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내가 라합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라합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죠. 시작 내가 라합입니다. 어떠세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라합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DNA가 우리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날로날로 증거되고 또한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